결국 치카는 안하겠다는거야? 그래 치카해 뭐가 싫어? 뭐가 이놈이야? 제일 일찍 일어나고 제일 늦게 치카하는게 어딨어? 냄새나 냄새나 이에서 냄새나 이에서 벌레가 우글우글 충치벌레 우글우글해 충치벌레랑 같이 살거야? 응 억지로 하게 될거 같은데 이거 엄마랑 치카 할거야? 아빠랑 치카 할거야? 응 둘도 안할거야? 응 그럼 엄마랑 해야지 어쩔수 없이 엄마랑 치카 할거야? 또 입이 쭉쩍 후불운 응 그 봐 기침 하네 이빨 닦아야겠다 이빨 닦자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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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